안녕하세요 정보박스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준비한 내용 알아보시고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 제도, 감면 내역과 지원 내용, 그리고 방법 및 문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신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유선전화 가입비 및 기본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시내 통화 75도, 그러니까 225분, 시외통화는 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 통화는 450분이 무료입니다. 이동전화 기본요 또는 월정액이 면제가 되고요. 통화료는 50%가 감면됩니다. 초고속 인터넷, 휴대인터넷 및 월 이용료가 30% 감면되고요. 114번호 안내가 면제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하고 아까 말씀드린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혜택이 좀 다른데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기본요 또는 월정액이 면제가 됩니다. 한 달에 11,000원 한도가 면제가 되는 거고요.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요 또는 월정액은 음성료, 데이터 통화료 포함 월 최대 3만원까지 감면된다고 합니다. 가구당 총 4회선 적용만 되고요.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공공요금도 지금 혜택 받으실 수 있는데요.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으실 수 있고요. 도시가스 요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감면도 가능한데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은 한 달에 최대 16,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분들은 월 최대 1만원을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세, 비과세 되니까요. 이 부분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과 문의는 지금 제가 여기 표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통신사, 대리점 및 방문하셔가지고 신청 또는 복지로에서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ALS 전화로도 1524 고객센터 114에서 문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각종 공공요금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 공사에서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요금도 혜택 받으실 수 있는데요. TV 수신료가 면제 가능하시고요. 생계급여, 의료수급자는 주거급여, 교육자급여수급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방법 및 문의는 한국전력센터에서 문의하시고요. 문의하시고요. KBS 수신료 콜센터에서도 방송요금에 대한 혜택을 문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비 혜택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가 면제되고요.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수급자와 제외된다고 합니다. 교통안전공단 1577-0990번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활동비도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요.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가 면제되고요. 입장시에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해 주시면 요금을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에서도 감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질서법 위반시 자동차 과태료 50%가 감면되고요. 자진신고 기간 내에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자주하는 질문으로는 통신요금 감면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통신요금 감면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별도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신요금 감면은 언제 지원되냐면요. 통신요금 감면은 감면이 적용되는 월부터 감면 자격이 변동될 때까지 적용이 됩니다. 감면 자격이 변동되신 경우 통신사에서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변동되신 자격으로 재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 변동 이후 통신요금 감면 미신청시 통신요금 감면은 자동으로 해지되니까 이 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한 요금 감면 제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